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장인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정유진 아나운서가 또 오늘 함께 알찬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10월의 마무리를 생방송 제주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쁘고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11월 12월에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올 한 해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수능 시험도 이제 2주 같이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체력 관리 정말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제주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라이브 스튜디오 제주 MBC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생방송 제주엔 오늘 첫 소식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소식 이길엔 좌연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길엔의 좌연구입니다. 날아다니네요. 우리 예쁜 좌연구 씨가 늘 예쁜 음식, 또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드셔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부러웠거든요. 오늘도 정말 이 정유진 아나운서가 부를 만한 정말 맛있는 음식, 정말 아름다운 풍경 이런 곳을 다녀왔거든요.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다 위, 거대한 풍차가 돌아가는 이국적인 풍경의 환경 해안로입니다. 와, 이 풍차 풍경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이국적인 풍경이에요. 네. 이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라고 하는 한경면 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이곳은 한경면의 한경 해안로인데요. 이곳에 굉장히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자전거 코스, 트레이킹 코스, 굉장히 숨은 맛집, 여행지가 굉장히 많대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여행 떠나보시죠. 우와, 풍차. 한경이 사진 맛집이기도 해요. 제주시 한경면, 제주의 서쪽 끝을 따라 연결된 한경 해안로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돼 있어서 해안도로를 따라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이곳이 바로 신창풍차 해안도로입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에요. 이 근처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주시는 사장님. 자전거 마니아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타기 시작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죠. 자전거의 매력은 운동도 있지만은.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이야 이게 뭔가 옷가게에 옷걸음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떤 걸 타야 될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자전거가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도로를 탈 거기 때문에 일단 도로에 적합한 자전거가. 이런 게 있어요. 이곳에는 초보자부터 전문. 자용까지 다양한 자전거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골라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보통 승인용 자전거는 거기다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안장 높이만 조정 좀 해서. 안장 높이 자기가 이제 맞게끔 안장 높이만 조절하고 그리고 안전모 쓰고. 자 이제 풍차 해안도로를 따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려볼까요. 바로 자전거 길로 진입하자마자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야. 평소엔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쳤던 길을 자전거로 달리니 색다른 기분이 들들한데요. 너무 신나서 얼굴도 쫙 폈습니다. 그러게요. 표정이 너무 좋은데. 기분 좋아 보여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달리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답니다.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저 길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려봤는데요. 바닷물이 들어와 물 위를 달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자전거 덕분에 바다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거 진짜 부럽네요. 너무 약하고. 제주도의 모든 아름다운 바람을 오늘 다 느낀 것 같아요. 자전거 타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평소에는 자동차로 드라이브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자전거 라이딩 너무 좋네요. 화석연료는 하나도 안 태우니까. 화석연료는 하나도 안 태운다. 전 좋죠. 아니 정말 제주도뿐은 아니지만 정말 제주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많이 버리지 말고. 많이 버리지 말고. 네. 어차피 뭐 쓰레기는 나오는 거는 나오지만 항상 저도 숙소를 하지만 제일 미안한 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네. 웬만하면 좀 줄이시고. 맞아요. 네. 제주도 여기 신창 풍차해안도로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신창 풍차해안도로의 또 다른 매력은 만조와 간조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인데요. 이렇게 밀물이 들 때면 풍력발전기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바닷물 덕에 바다와 하늘이 푸른빛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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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들이 맛있게 끓고 있는 이곳은 해물라면 맛집입니다. 이건 해물탕 아니에요? 해물탕이에요. 거의. 네. 수북하게 올려진 해산물들을 보니 이게 라면이 맛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해물탕이지. 이곳에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밥.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간장밥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죠? 마지막으로 주인장이 직접 만든 수제 삼각김밥인데요. 토치로 그을려 바삭한 식간을 더해줍니다.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하면 약간 불맛 나겠네요? 직접 끓인 육수. 내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운 라면인지 진한 라면인지 안성맞춤인지 직접 만들었다, 스프를. 보시면 여러분 맑아. 이 비주얼은 해물탕이지만 밑에 보면 라면이 라면이 있다. 해물라면. 보통 라면 스프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 저희는 양념장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칠맛을 더 냈기 때문에 육수는? 육수도. 육수도 만들어요? 그럼요. 지금 라면이 끓고 있어. 용납할 수가 없어. 저는 약간 큰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질이 너무 잘 됐어. 너무 깨끗해. 그리고 무너 무너 튼실하고 새우는, 이런 새우는 딱 새우가 아닌 이상은 그냥 먹는 거야. 머리만 빼고. 푸짐한데요, 아주? 어머. 똥 나왔어요. 부드러워. 냄새 하나도 안 나. 꽃게도 요즘 꽃게 되잖아. 햄을 쭉쭉 쏟아진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온다. 먹어줘야지, 그러면. 점점 쌓여간다. 그러면 중간에 좀 먹어줘야지. 지금 기분 좋은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라면입니다. 매콤 매사 해장이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물탕의 그 시원한 맛 있잖아요. 이번엔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는 삼각김밥. 삼각김밥의 정석이자 기본 중에 기본인 참치마요입니다. 입에 딱 들어오는 순간 불량이 싹 돌아. 그리고 달짝지근한 참치의 맛. 참치마요의 맛. 이건 좀 발끈한 맛, 발끈한 맛. 그렇지, 그렇지. 딱 먹었는데. 바삭바삭. 한 손에 들고 먹어야 돼, 라면은. 딱 듣는 다음에. 삼각김밥은 휴대용이니까. 이거 딱 들고. 넣고. 이번에는 알록달록 입맛 또는 색감의 삼색돼지 소보루 간장밥을 맛볼 차례입니다. 소보루 간장밥. 한국식 간장계란밥과 일본식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퓨전입니다. 맛을 볼게요. 어떤 맛이 날지.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인데. 이런 덮밥은 이렇게 잔뜩 떠서 먹어야 돼. 먹을게요. 꿀떡. 궁금해요. 가득 넣어야 맛있어요. 간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강하지 않아. 만두를 느낀 듯한 그런 느낌도 나면서 중간중간 흑돼지 그 고기에 민지가 싹 씹혀. 그리고. 상큼한. 시원한 그 파 향이 삭삭삭삭 올라와. 살짝살짝 살근살근살근살근. 참기름이 너무 좋다. 참기름 향이 되게 좋아. 이 정도면 여성분들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를 한 입에 쏙. 이 정도는 먹어야 초선생이죠. 운동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지. 그냥 먹었으면 다 못 먹었을 거야. 거짓말. 그냥 다 먹었을 거야.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은 푸른 하늘. 마음을 열어 하늘. 하늘의 심터. 신갯물 공원인데요. 새싹들이다의 주인공. 좌승헌 선생님의 숨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경면. 신창 해안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는 곳도 많은 곳이에요. 좋은 의미에. 너무 좋은 여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삶의 심표가 필요할 때. 조금은 느리게 가고 싶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환경 해안도로. 떠나보세요. 신창의 풍차 해안도로. 아마 많이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요. 아마 화면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타는 모습 보니까 딱 이 계절에 가서 정말 자전거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오전에 비가 내려서 걱정을 했는데. 비도 딱 그치고. 정말 즐겁게 라이딩을 했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전거를 또 이렇게 또. 직접 가져오기도 힘들고. 타고 오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또 신창 해안도로에는. 이렇게 자전거. 전기 자전거. 바이크까지 빌려주는 곳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계획을 잡아주시고. 오셔서 빌려서 라이딩. 여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자영국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운동 쫙 하고 나서. 푸짐한 해물탕인지 해물라면인지 모를. 해물라면과. 그리고 겉바속촉에 삼각김밥에 간장 바꿔야지.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부러우만 하지 마시고. 바로 계획 잡으세요. 바로 출발. 환경해안으로. 이번 주말은 떠나는 거야. 그래요. 참. 정말 가보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영국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엔 제주의 다양한 현장들 발빠르게 다녀와 보는 시간입니다. 현장 앤인데요.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새로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민경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민경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감을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처음 합류하면서 직원부 아나운서와 또 옷을 맞춰 입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오늘 코풀이네. 이제는 현장에 나면 또 오민경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이야기 또 뜨거운 이슈들도 여러분들에게 알찬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정말 좋은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또 제주를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시죠. 리포터님. 리포터님. 촬영 가셔야죠. 네. 햇살처럼 등장하셨네요. 죄송해요. 고민이 있어서. 고민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고민은 세계 평화. 그리고 제주지역 문제 해결입니다. 감사합니다. 리포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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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실래요? 좋아요. 함께 가보시죠. 제주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더니 PD님 따라온 이곳은 표선에 위치한 서핑스쿨이었습니다. 바로 인권동아리 있기를 만나러 온 건데요. 인권동아리 있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로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제주 임팩트 챌린지가 무엇이냐면요. 제주 임팩트 챌린지는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카카오 그리고 제주 도민들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도민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었고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도민분들과 함께 도민분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면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가장 유의미하게 봤던 팀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익기라는 팀이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권동아리인데 이 학교 동아리에서 표선 해수욕장에 대한 접근성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캠페인의 취지를 갖고 저희한테 찾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관광을 무장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리고 접근성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임팩트 챌린지 사업과 함께 저희가 지역 사회공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을 통해서 표선 해수욕장에서 맨 처음으로 장애인분들이 해수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한번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제주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더 고도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도회 조례까지 개정까지를 목표로 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학생부터 면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너무 다 다양하구나.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해결해 나가면서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카카오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권동아리 입기는 지난 7월 표선 해수욕장에 무장해 매트를 깔았는데요. 이 매트 덕분에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바닷물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팀에 들어오게 된 계기나 어떻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외할아버지가 실제 휠체어를 타시는 휠체어 장애인이셔서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동권 아니면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서 이런 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보며 표선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데요. 표선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저상버스가 아예 한 대도 존재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노약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이런 고민이 들 때쯤에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지 않았네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오늘은 바닷가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분들이 패들보드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 보이시죠. 자 교육 다 들었으니 이제 그럼 다 같이 바다로 나가볼까요. 얼마나 설레실까요. 하얀 백사장이 기다랗게 펼쳐져 있는 표선 해수욕장. 아름다운 풍경 덕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겠죠.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조립하고 있는 이것은 땅에서도 움직이고 물에서도 쓸 수 있는 휠체어. 플로팅 휠체어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플로팅 휠체어를 타고 바다로 향해 보는데요. 김성진 씨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 덕분에 사고 후 10년 만에 바다에 들어가 봤다고 해요.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네요. 네. 뭉클했습니다. 저도. 오늘은 같은 데만 갈게요. 너랑 같이 갈 거고. 한번 노 저으시면 원하시는 방향들은 제가 잘 쓰세요. 굉장히 긴장되실 것 같아요. 짧은 노를 젖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의 자유를 만끽해봅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정말 설레고 벅차고 그랬어요. 저는 30년 만에 처음 들어가 봐요. 30년 만에요? 그러면 그동안 이용하시지 못해서 뭔가 불편하셨을 텐데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이용하지 못하셨을 때. 불편보다는 좀 그립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가보고 싶다. 그냥 아련하게 그런 마음. 그런데 이제 바다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으셨겠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익기의 학생들과 제주 임팩트 챌린지가 만나 바다 위 자유를 선물해줬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1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통역자 이동권이 보장되어 제주 관광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기의 활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축제가 한창인 성흥 민속마을인데요. 이곳에서도 익기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저희가 인생네컷 찍는 곳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기계가.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나 휠체어를 타신 교통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메라가 높이 있다 보니까 이만큼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간도 협소하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아예 접근을 못하거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들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걸 봤을 때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즐기는 이런 사진들을 그분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고자 이걸 하게 됐고 모래사장을 거닐고 바다를 즐기고 스티커 사진을 찍고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되었는데요. 이 장벽을 허물어가는 익기였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함께하는 다음 팀을 찾아 이번에는 2도 2동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클린하우스네요. 네, 이곳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클린하우스인데요. 쓰레기로 가득한 이곳에서 이분은 뭐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어, 안녕하세요. 존중해 줍서 양, 이거 어떤 스티커인가요? 저희는 카카오에서 하는 지역 문제 해결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클린하우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근로자분들이 조금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존중해 주고 조금 더 환경 개선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중해 줍서 양을 붙이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2345팀입니다. 네,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클린하우스 종사자분들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단순히 처음에 호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길을 피할 곳이 있을까, 손을 씻을 곳이 있을까, 물을 마실 곳이 있을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굉장히 어느 순간 비를 맞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을 보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공감하길 바라고. 이도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2345는 이도이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찾아 클린하우스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린하우스 주변의 카페나 편의점, 식당들과 협력하여 종사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클린삼춘 쉼터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공간이네요. 네. 클린삼춘 쉼터는 종사자들이 화장실도 이용하고 손도 씻고 물도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클린하우스 지도 옆에 더 많은 클린삼춘 쉼터를 표기하는 것이 2345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클린삼춘 쉼터가 되어준 곳인데요. 여기 근로자분이 방문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바로 앞에 클린하우스랑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빗자루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갖고 다니시고 이런 게 좀 번거로우시니까 저희 가게 구석에다 맡겨두시고 다니시거나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죠. 그럴 때 예전에는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여기 옆에 클린하우스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비가 오거나 이런 날 노동 조건이 좀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면 이 공간이 클린하우스 종사자분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더운 날 얼마든지 음료 한 잔 드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일하시거나 하는 것들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클린하우스가 저희 옆에 있으니까 클린하우스가 잘 운영, 클린하게 운영되는 게 저희한테도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이거 그렇게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엄청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 3, 4, 5 팀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도전 과제, 앞으로의 다짐이 있다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이제 사회의 약자로 계시는 청소원분들 있고 그다음에 경비원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 프로젝트를 더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넘어선 자유를 위해 또 누군가는 존중받을 권리를 위해 이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바꿔나갈 제주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정말 마음 따뜻하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익기팀이 바다에다 무장의 매트도 깔고요. 거기다가 패들보트 체험도 할 수 있게 정말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당연한 일상이 될 수 있게 또 노력하시는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정말 뭉클했고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또 이렇게 첫 시작에 저상버스가 왜 없지? 이런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이 또 제주를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나왔던 2345팀 있잖아요. 클린하우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분들의 이런 실천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가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팀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주를 변화시키는 또 다양한 팀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방식으로 제주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따뜻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죠. 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오민열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간은 또 이번 한 주 제주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2주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제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제주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린 것인데요 평소에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협업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덜어 있기 마련이었죠 오늘날 같은 인구 절벽 위기 앞에서는 두 기관의 협업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이 논의가 됐나요? 네, 모처럼 두 기관의 수장이 한자리에 앉은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요 총 12가지 안건이 다뤄졌고요 나름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항공우주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고요 또 지역 출신 특수교사 양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또 이와 별개로 학교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를 각각 7% 인상하기로 한 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역의 교육과도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어찌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사안일 텐데요 폐교와 같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교육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현실화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그동안 임기안에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는데요 양질의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주도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고요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다 보니 접근성이 좋은 곳은 토지가가 워낙 높게 형성이 돼 있고 반면에 집가가 낮은 곳을 찾으려다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죠 그런데 폐교라 하면 기본적으로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는 곳인데다가 또 운동장 넓이 이상의 부지를 담보하고 있다 보니 최적의 주택 부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폐교는 27곳으로 모두 읍면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당장 15분 도시 시범지구인 표선면 지역에도 폐교 3곳이 위치해 있어서 활용 계획을 찾아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얘기를 들어서는 꽤나 괜찮은 안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나 이게 현실화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제주는 우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교 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폐교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거리겠고요 그렇다고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시내권에서도 특히 원도심의 학생수 이탈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은 분명 고려돼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 폐교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없는 사안입니다 교육부지는 법적으로 그 활용도가 제한돼 있거든요 또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학교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할 텐데요 도민정서를 고려했을 때도 과연 학교부지에 주택이 들어선 게 적정한가 하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네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쨌든 실제로 좀 우리 제주 교육과 우리 생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게 2015년 11월이었으니까 할수록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지역 최대의 이슈임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꾸준했는데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시기를 전후로 기획부동산의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2공항 예정 부지에 속한 2840필지에 대한 토지 대장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제2공항 토지 소유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제2공항 부지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는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에 도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는 60%를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2공항 입지 발표 전후로 해서 그러면 어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래된 토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단순히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토지 소유 이전이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소재의 한 법인은 제2공항 부지 내에 91필지를 쪼개거나 지분을 중간 매매해서 경남권 수도권 일대의 거주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 부동산도 2015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제2공항 서 부지 내에 토지 23필지를 중간 매매해서 경남권 일대의 거주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2공항 필지를 사들여서 한두 달 내에 되파는 거래가 성행했는데요 매입한 이들의 주소지가 대부분 도의 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혹을 사고 있는 법인들이 현재는 해산등기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지점이겠죠 거기다가 거래 시기가 제2공항 발표 직전이었다 그러면 입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특히 부동산 거래 시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5년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저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주에서는 성산읍 입지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이 입지 정보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비밀에 붙였다는 게 당시 국토교통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민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게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실체는 없이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겠네요 아무래도 의혹이 계속되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불신도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성산읍 입지 발표 직후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를 운영했고요 또 양 행정 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 업무 지침을 제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제주경찰청 차원에서도 기획부동산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수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는데요 이 사안을 보면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좀 뒤늦게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과장이 있다면 더욱 좋겠고요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의혹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규명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실증을 마치고 또 전국 최초로 상용화된 그린수소가 드디어 가격표를 달고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던 시범 사업을 마치고 그린수소의 상업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린수소의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만 5천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적지 않은 가격인데요 그린수소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린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지 않은 수소를 뜻합니다 물에 전기를 가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전기 또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을 사용하도록 해서 탄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했죠 네, 보통 수소하면 육지에서도 수소를 판매한다고 들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네, 이 수소가 생산 방식에 따라서 블루수소, 핑크수소, 브라운수소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수소는 대부분 정유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다 보니 일명 그레이수소라고 불립니다 순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역시 제주가 최초 사례고요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시대에서 그린수소 생산은 분명 지향해야 할 사업이겠죠 환경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어떨까? 이거 좀 비싼 건 아닌가 싶어요 그린수소 판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5,000원으로 매겨졌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산 단가는 또 2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5,000원가량은 결국 공공재원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 킬로그램당 15,000원으로 가격을 매긴 이유도 연비를 따졌을 때 적어도 경유 차량과는 견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 때문이었는데요 이 15,000원까지는 낮춰놔야지 경유 차량과 겨우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이미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와 비교를 하면 2, 3배 가까이 연비가 차이 나다 보니 이게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고요 결국 이게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뭔가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육지부의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린수소에 비해서 경쟁성은 확실히 우월합니다 킬로그램당 평균 8, 9000원대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생산 단가도 2, 3배가량 저렴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이런 판매 가격이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제주에서는 아직 생산이 되더라도 수소 사용처가 차량 연료로밖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버스나 청소차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수소 차량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수소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앞으로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성이 높은, 경제성이 있는 그린수소가 또 하루빨리 우리 앞으로 다가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 문화 소식 만나보는 주말엔 시간입니다 우리 제주하면 해녀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제주 해녀 문화를 조금 더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 바다의 해녀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해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제주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제주 자연 속 해녀 문화에 스며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해녀 문화를 만나러 가는 곳은 구자읍 세활입니다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진행된 해녀와 고유한 바다 프로그램은 UN 최우수 관광마을인 세활이에서 해녀와 웰리스가 만난 특별한 제주 로컬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해녀 삼촌들과 삼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한 해녀 밥상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와 바다에서 빛이 어싱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를 찾았을 때 진정한 힘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분 뒤에 이곳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떠날 준비를 하시죠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전통 해녀 문화와 지역 주민들의 콜라보로 마련됐는데요 가장 제주적인 이야기를 통해 진짜 제주를 만나고 그 속에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삼촌 만들고 좋아 우리 며칠이 왔죠 우리 삼촌 요즘 말로 침달해시죠 아드님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만들고 이샤 바로 해녀봉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랜 숙련으로 가위질이 아주 일사천리입니다 물풍풍 자르면 풀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면 떼지 못하고 기계를 자른 거 뭐냐고 이렇게 싹 잘라야죠 평생 해녀봉을 짓고 여기저기 이어붙이고 기워넣으며 바닷물에 헤진 해녀 삼촌들의 마음까지 수선해 주셨죠 해녀를 알기 위해 박물관을 안 가볼 수 없겠죠 우리 태확에 옛날에는요 이렇게 박으로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박채로 쓰기도 했고 일부 공간에 구멍을 내서 박씨를 걷어내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물소중이만 입고 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옷이 몸에 쫙 달라붙으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막 손가락질했대요 바다에서 물질하고 밭에 가서도 일도 하고 그럼 좀 심하셔야겠죠 그렇죠 하루가 너무 고되잖아요 해녀의 삶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그전거로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가면서 배도 받고 뭔가 해녀에 관련된 걸 많이 봐서 더 생생하게 느꼈어요 해녀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하느라 시장에 진 속을 달래줄 특별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녀 삼촌들이 먹던 바로 그 밥상입니다 문어, 소라 그렇게 우리가 다 잡아왔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옛날에는 소라가 없으니까 이제 시대에 조금 소라가 나와지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돼지고기만 적을 해다네 해고 또 이제 시대가 조금 났으니까 문어적도 하고 소라적도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합니다 육지에서는 콩을 삶아서 그걸 갈아서 콩국을 먹잖아요 제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생거, 생가루 그거를 삼촌들이 직접 준비하실 건데 해녀 삼촌들이 만드는 콩국 궁금하시죠? 날 콩가루를 바로 개어 준비하고 무채도 싹싹싹 배추도 넣어서 콩가루를 슬슬 풀어주면 맛있는 콩국 완성 콩국 먹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꽃밥에 제주바당 3색 꼬치에 각종 해초구침 뜨끈한 콩국까지 제주바다를 보며 먹는 해녀밥상 어떠세요?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깊이 있고 뜻밖의 맛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기에는 무난해 보이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맛있고요 제주스러운 그 맛이 참 특이하고 좋아요 고소하지만 바다 향이 나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제주 해녀 삼촌들의 맛 제주 바당의 맛 제주 해녀문화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한강 바다 내걸 모래가에 둘러앉은 사람들 바로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 봅니다 이번 명상 프로그램은 이 장소와 어울리게 바다와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날씨에 맞는 바람과 파도 소리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어떤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발에 닿는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제주 바다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생각에 잠기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덜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오면 항상 좀 바쁘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2박 3일 3박 4일 와가지고 알차게 다 보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컸는데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좀 여유로운 제주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고 스쳐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가는 프로그램이어서 제주를 더 깊이 알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둘러보고 가던 제주 여행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주 해녀 문화 천천히 멈춰 깊게 들여다보니 제주가 제주 해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정하게 아름답게 제주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주 자연 속에서 만나는 제주 해녀 문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잘하시네요 근데 요즘엔 그거 말고요 아부하라는 말이 새롭게 또 트렌드가 됐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소확행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에 너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서 한발 이렇게 물러나서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그저 무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소하고 작은 일상의 삶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보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토닥여주고 아부하 그래요 스스로 토닥여주는 시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제주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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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